다음 키워드는 무역전쟁과 국제유가입니다. 밤사이 국제 경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또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처가 이뤄졌는데 급등할까 우려했던 유가는 오히려 떨어진 모습이에요. 세계 경제를 그동안에 짓눌려왔던 세계 경제 변수, 그걸 굳이 꼽으라면 두 개. 한 가지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의 정정 불안과 그로 인한 국제유가의 불안, 이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밤사이 청신호가 두 가지 들렸습니다. 우선 중국이 금융시장을 대대적으로 추가 개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무역전쟁이 거의 끝났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무역전쟁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타결 직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밤사이에 지금 CG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무역협상이 잠정 합의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CNBC는 5월 10일 날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관세,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관세 10%를 부과해놓고 있는 이 관세 폭탄을 미국이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25%짜리 관세 폭탄은 2020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대양보를 했고, 또 중국은 금융시장 지적재산권 이런 데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경제의 소식은 밤사이에 국제 유가가 대폭 하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 유가는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사지 못하게 해서 그것이 발효하는 것이 5월 2일입니다. 지금 국제시장은 아직도 5월 2일이거든요. 우리만 시차가 빨라서 5월 3일인데, 5월 2일 이란산 원유를 봉쇄한 첫날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국제 유가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 모닝벨의 전망대로 국제 유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국제 유가가 지금 밤사이에 크게 하락을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2.8% 하락했지만 장중에 4% 이상, 거의 4%의 하락폭이 육박을 했거든요. 그런 거로 볼 때 국제 유가는 이란 원유 봉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란이 하루에 파는 원유가 100만 배를 받게 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오펙이 지금 유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감산하고 있는 규모가 이란의 원유 판매량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사우디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국제 유가를 크게 올려야 될 그런 사연이 없고, 특히 미국 내에 쉐일가스가 지금 공급이 폭주해서 판매를 대기하고 있는 이런 수요가 있다고 볼 때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서 세계 경제를 망친다는 것은 좀 과한 그런 우려가 아니었나.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고 가격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밤사이에 이란발, 중국발 경제 신호, 국제 경제의 두 청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큰 도움, 상승 탄력의 교두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무역전쟁과 국제 유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